스태프 스태프 페이지 수 번호가 봤거든? 이거 다 더해봐 일단 아니야 아니야 오빠 왜냐면 이렇게 딱 떨어져요 474 떨어지고 466 떨어지고 558 떨어져 그래? 474로 물어봅니다 474 466번이지 여기 숫자가 만약에 이 숫자랑 뭐 반응이 있을까? 1분으로 40분 초콜릿 급이 제발 그리고 558 558 야 정말 이거 지금 이걸로는 전혀 답이 안 나오는데 전혀 답이 안 나와요 오빠 일단 최대한 우리 최대한 머리를 비우고 단순하게 단순하게 책 속에 다 있단 말이야 책 속에 책 속에 이 책 속에 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지금 못 찾고 있어 자 이거 보자 통찬리에 대한 판단은 그때 그새 말 말투 하자들은 물론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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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474 466 558? 잠시만 474? 지 이게 뭐야 범인은 이 안에 있대 쫓고 있을 겁니다 다 의심해 봐야 돼요 무조건 아무도 믿지 말아 아무도 믿지 말아 뭐야 오빠? 승! 어? 이상해? 차오차오 어? 이거 뭐야? 종이 없던 종이 좀 생겼다니까 이게 이게 뭐야 크리스탄?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뉴스죠 뉴스죠 영원히 사랑합니다 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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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찾았어?! 어떻게 찾았어? 어떻게 찾았어?! 하아 너 Azriz tinc 전 10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